잠시 후에 사진 촬영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스의 기원이나 2년 6월 베이스크 파워키팡 4년 만에 오십시오. 수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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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한 달 살기를 치앙마이로 가려고 했고요. 치앙마이 치칸이 생겨가지고 제주항공을 타고 치앙마이로 가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비행기를 탈 거고 지금 공항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앙마이에서 봬요.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에스콘 도로 가고 있습니다. 집은 널찍합니다. 밖을 보면 이런 뷰입니다. 이쪽은 세탁실이 있고 베란다도 있는 곳입니다. 집 앞에 뷰는 이렇습니다. 화장실도 넉넉합니다. 샤워부스 따로 있고 튜브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도 침대도 크고 방도 넓지익합니다. 유명한 베트남 맛집에 왔습니다 분차를 시켰구요 맛이 어때? 맛있어요 대박입니다 디저트로 푸딩을 시켰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녹는데 달지 않고 약간 커피맛도 나고 맛있어요 식당에 왔는데 웨이팅이 많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주는거야? 인건체가 아닌데? 여기 봐 지금까지 보고 코코넛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요? 시켜놓은 여러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디프라이드 시킨하고 또 하나 더 먹었어 대박이에요 이거는 한국 국물 요리보다 더 맛있어 원님만에 왔습니다 원님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님만에 왔습니다 원님만에 왔습니다 원님만에 왔습니다 원님만에 왔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